최근 포항 12경으로 선정된 불의 정원을 두고 강 건너 불구역이 아닌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류진 기자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365일 땅속에서 가스가 올라와 불이 붙어있는 곳입니다. 추라 특별 경광구로 이름 붙인 이곳은 대만의 최남단 땅끝 마을인 컨딩에 있습니다. 추라구에서 뿜어나오는 불을 이용해 팝콘, 계란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관광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포항시 남구 대잠동 철길숲에도 22개월째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가 포항 12경으로 선정한 불의 정원입니다. 2017년 3월 효자역과 옛 포항역 사이의 패철도 땅을 도시숲 공원으로 만드는 공사를 하던 중 가스가 솟아오르면서 시작됐는데 지하에 3만 톤 정도의 메탄가스가 매장돼 있지만 경제성은 크게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불길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불의 정원을 포항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의 정원을 고립된 하나의 관광 자원이 아닌 더 넓은 범위의 공간을 문화, 여가와 융복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철길숲 불의 정원의 경우에는 문화기반 도시재생과 복합문화관광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스틸아트를 매개한다면 도시재생효과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또한 3월부터 포항 철길숲 운영계획 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관광 명소화 개발에 나섭니다. 이 용역 안에는 불의 정원 주변 환경을 포함한 색다른 관광 자원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계란을 삶아서 어떤 고음을 삶아서 시설을 해서 관광 전화도 할 예정이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스에 대한 안전 문제,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장소로도 우리가 지금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순한 불구경이 아닌 불이라는 소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경북일보 뉴스 류진입니다.